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프레이저 밀스 실제 부지 옆에 이미 조성된 던 워버트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벌써 프레이저 리버가 제 뒤로 보이시죠? 이 프레이저 밀스의 문의가 최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빈급 프레이저 밀스 설명회를 열고자 합니다. 바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. 6시 반 9월 21일이죠. 그리고 주중에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9월 23일 오전 10시. 장소는 저희 서튼 사무실. 그리고 신청하신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가 있사오니 거기 클릭하신 후 신청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확인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비디의 프레이저 밀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데뷔가 겨우 318세대밖에 없습니다. 주저 마시고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좋은 유닛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스윗 리퀘스트 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때 뵙겠습니다. 개발사의 세일즈 더렉터 네덜리가 급하게 지금 설명회를 열게 됐다 했더니 목요일날 줌으로 설명회 오시는 분들 한에서 직접 Q&A 시간을 갖도록 요청해 봤는데 흔쾌히 참석할 수 있다고 지금 알려왔네요. 기대됩니다. 정말 묻고 싶었던 그런 질문을 개발사 세일즈 디렉터 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서 이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목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뵙겠습니다. 여러분 빠빠이